002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수출포장입니다. 한국수출포장의 테마는 골판지 제지. 다. 있습니다. 한국수출포장. 은. 는 동산은 1957년 골판지상자 공장 설립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온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골판지원지를 포함하여 골판지 생산업체임 현재 골판지상자 공장인 안성과 양산. 대전공장에서 상자와 원단, 부속 등을 공급하고 있음 계열 회사. 주. 한수팩은 골판지 상자 및 부속품을 생산하는 지함업체로 동사해서 골판지 원단을 전량 구입하여 골판지 상자를 제조 후 수요자에게 공급함. 기업개요 대시 골판지 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7년 11월 설립되어 1974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오산공장의 골판지용 원지 제조사업과 안성, 양산, 대전공장의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수출이법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한수팩은 골판지 상자 및 부속품을 생산하는 지함업체로 동사해서 골판지 원단을 전량 구입하여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택배산업의 양호한 성장세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골판지 상자 및 원단의 판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온라인 쇼핑 시장에 견조한 성장세 지속과 플라스틱의 종립 포장제 수요 대체 새벽 배송 확대 등으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한국수출 포장의 시가 총액은 1,01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수출 포장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72위입니다. 한국수출 포장의 상장 주식수는 400만 주입니다. 한국수출 포장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수출 포장의 퍼은 6.2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만 8,8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36배 7만 1,3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3번지억원, 109억원, 20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0번지억원, 84억원, 159억원입니다. 한국 수출 포장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01% 쌓인 이고 유보율은 1237.1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포장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100원보다 6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6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수출 포장의 종가는 25,450원이며 주가가 한국 수출 포장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포장의 종가는 25,450원이며 주가가 한국 수출 포장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한국 수출 포장은 거래량 37,600연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6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만 9,061조, 한화에서 3,088조, 이베스트에서 1,384조, 메릴린치에서 748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 투자에서 2만 7,142조, 한국증권에서 2,588조, 이베스트에서 1,927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321조, 키움증권에서 1,042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640에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골판지 관련 주 한국 수출 포장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dessous 300,000 졸업 stealth 라메차는 고적 ży unus 예상적졌기 위해서 rich 호응에 관한én 감정